네 반갑습니다. 월드 코리안 비즈니스 컨벤션 USA at 아트란타 쪽에 내년도 4월 17일서부터 20일까지 저희가 2025년도에 합니다. 본 행사는 아트란타 쪽에 있는 좋은 한인들과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미국 서구 쪽에 LA나 실리콘메리 쪽에서 많이들 하셨고 라스바이 같이 갔지만은 유통과 그 다음에 여러 최근에 한인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배로리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도 많이 있어가지고 한국인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트란타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저희가 심의보 미주 한인사업자 총연합회 쪽에서는 여러가지 행사를 갖다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월드 코리안 비즈니스 컨벤션 USA at 아트란타를 진행합니다. 저는 그쪽에서 한국의 창업 그 다음에 미국 쪽에 있는 코리안 오메이칸 쪽의 스타트업 쪽 창업 쪽이겠죠. 창업 관련된 경연대로 준비하고 있는 준비위원장 방호열 헨리 방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테크놀로지와 그 다음에 한국 쪽에서의 좋은 기술을 갖다가 우리 미국에 있는 코리안 오메이칸 그 다음에 미국 분들한테 특히 조지아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선을 보이고 거기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자리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